이번 건 이제 나이트 카드 야간 경비원 이라는 게임입니다 오늘도 뭐 지루한 일상의 밤처럼 보이지만 TV를 보던 중에 불이 꺼지게 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상황을 조사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관문이 잠기고 갇히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어 그럼 시작을 해 볼게요 풀 스크린 잉글리쉬 잉글리쉬 아 스타트 게임 턱 지금 더 킹 에너지 핫6 이거 더 킹 크러쉬 피치 먹고 있는데 맛있네요 아 이거 소리가 나 누가 문 두드리는 줄 알았네 아 TV를 보고 있는데 불이 꺼졌다 아 핫핀 뭔 일이야 이거 메이비 야 이게 정전이 자주 됐나 보다 프레시를 챙기고 있네 메디킷? 아 경비원이라고 그랬지? 벽에 붙어서 가야 가는지 알겠네 주차장인 맞지? 물 떨어져? 야 이거 건물 오래됐나 보네 그 시야 진짜 좁다 너무 좁은거 아냐? 퓨즈 좀 챙겨야지 퓨즈 뭐 챙긴거 없는데 뭘 하나밖에 못 챙겨 퓨즈 뭐 찼네 찼네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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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mn it looks like the fuse is blue I need I need to replace it 퓨즈를 갈아야 돼 그냥 챙겨가면 되지 그냥 챙겨가면 되지 참네 쓰레기 없네 틱틱틱틱 틱틱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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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불 들어왔다고 후레시 바로 꺼진거야? what the sound what the sound gate 문이 닫힌다고? 열리는거 닫히는거 야 주차 똑바로 안해? 박았네 이거. 아이 자식 똑바로 안하니까 박지. 얘 주차 꾸러져 다 왜이래? 얘도 박았나? 오오 안 박았는데 오오 엑시트 근데 화질 너무 꾸린거 아뇨? 하나도 안 보여. 이게 뭐야. 이것도 아니네. 이런 소리가 어? 문 닫았잖아 이거. 콜더 디렉터. 어떤 회의를 해줬어? 뭔 소리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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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? 어? 어이요? 어? 어이요? 어? 어이요? 어? 어? 빨라졌어 발걸음이 이거겠지 뭐 아 인형이잖아 장난감 맘마 맘마 불 꺼졌어? 아 맘마 마마라고 하는거지 마마 잠깐만 퓨즈 다 썼잖아 퓨즈 없는데? 돌빡 어 퓨즈 없는데 이제 뭐야 이거 완전 박살났는데 어떻게 고치라는거야? 아 아이캔픽스 아 못 고친다고 누가 박살을 내는거네 누가? 동선이 올 수가 없잖아 응? 피? 왜? 너무 안보여 음악이 이제 뭐 나올필인데 이거 오 금슬 이어져있어 야 아니 왠지 왠지 오우 놀래라 어 뭔데? 나 끌려가는거 같은데? 트렁크 어 어 시동불왔어 나 어디로 끌려가나봐 트렁크에 실려가지고 어 아 음 데모 호흡 같은 느낌이네요 오 분위기 장난아니다 어 그 맞는소리로 놀래버렸네 음 괜찮은거 같아요 네 괜찮은거 같고 네 괜찮은거 같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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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